어? 이게 되네? 어? 이게 안되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품격있는 리뷰 고이티비의 아콘입니다 요즘 가장 핫한 스마트폰이 뭐죠? LG 100 안드로이드폰 중에서 가장 판매율이 높은 스마트폰이죠 바로 AP51 그리고 중조카폰의 생태계 교란종이라고 불리는 SE2입니다 이 두 제품 중에 과연 어떤 제품을 선택해야 되나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조고니가 비교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스마트폰 구매할 때 중요시 여기는 키워드는 총 6가지예요 디자인, 성능, 카메라, 배터리, 편의기능, 가격 그럼 이 키워드에 맞춰서 두 제품 같이 한번 알아보시죠 참고로 오늘 제 얘기는 주관적인 성향이 강할 수 있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비교 키워드 첫 번째 바로 디자인이에요 참고로 제가 지금 가지고 온 AP51은 유튜버 세자마마님이 빌려주셔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좋은 기회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박스부터 한번 같이 볼까요?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심플 이즈 베스트 정말 깔끔한 디자인이 들어가 있죠 이 박스에 그려진 아이폰이 실제 사이즈예요 아이폰 S의 경우에는 안쪽에 5W짜리 충전기랑 이어폰이 들어가 있고요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15W 충전기랑 C타입 케이블 야 이거 진짜 추억의 이어폰이다 안 씁니다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 TPU 소재의 젤리 케이스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구성품 보여드렸고요 전 아이폰에서도 이 이어폰은 안 씁니다 갤럭시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바로 보호필름과 케이스인데 진짜 품질이 너무 좋아요 저에게 많은 분들이 갤럭시 보호필름 좀 추천해달라고 하시는데 저는 그냥 삼성 서비스 센터에 가셔가지고 정품 보호필름을 구매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려요 가격이 한 10,000원에서 15,000원 정도였나? 꽤 괜찮은 가격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우 진짜 가성비 괜찮아요 박스에서도 느끼셨겠지만 펀치홀이 굉장히 작아졌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노트10 플러스보다도 펀치홀이 훨씬 더 작아요 S20와 동급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측면 버튼하고 볼륨 버튼은 다 우측에 들어가 있고요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평평해졌어요 약간 플랫한 느낌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엣지 싫으신 분들은 굉장히 호의적일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플랫한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3.5mm 이어폰 홀이 있고요 C타입 케이블 꽂을 수 있는 충전 단자가 있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게 스피커인데 아쉬운 건 스피커가 모노 스피커입니다 그래서 한쪽에 밖에 소리가 안 나요 아이폰 SE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 하단부에만 스피커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잘못된 겁니다 죄송해요 신기하게도 여기 수화부에서 소리가 나더라고요 노트10 플러스보다 훨씬 더 음질이 좋다라고 말씀드렸죠 음질 한번 잠깐 들어보시죠 사실 모노 스피커라고 해서 너무 아쉬울 줄 알았는데 적당히 아쉽습니다 무게도 한번 볼까요? AP501이 189g이고요 아이폰 SE가 155g 나갑니다 AP501이 크기 대비해서는 적당한 무게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휴대성 부분에서 두 제품 다 훌륭합니다 아이폰 SE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이렇게 한 손 조작하기 편하다는 거고요 AP501도 6.5인치 정도는 이렇게 한 손으로 조작하기 굉장히 편합니다 둘 다 한 손으로 쓰기에는 굉장히 예쁜 것 같아요 자 후면 보려 볼까요? 이 사과 감성 AP501도 굉장히 디자인 예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S20 울트라보다는 훨씬 더 이쁜 디자인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이쪽에 보이는 카메라 이 인덕션 부분도 이렇게 봤을 때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디자인도 깔끔하고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컬러가 프리즘 큐브 화이트인데 세 가지 컬러가 있습니다 블랙, 핑크까지 아이폰의 경우에도 블랙과 레드 컬러가 있죠 뒤쪽 후면 마감을 프리즘 패턴이라고 하는데 매끄러운 프레임과 부드러운 곡선으로 편안한 그립감을 제공해줍니다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두 제품 확실히 차이 나는 건 어떤 게 있죠? 맞습니다 바로 베젤이죠 AP501은 인피니티 워 디스플레이로 굉장히 넓은 화면을 제공해줍니다 말 그대로 베젤이 거의 없죠 하지만 아이폰 SE는 옛날 아이폰 8과 동일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아래 베젤이 굉장히 두텁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디자인은 호불호가 굉장히 분명한 영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선택을 하시고요 전 그래도 아이폰 SE가 압도적으로 예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성능이에요 성능도 확실히 이건 호불호가 있을 것 같아요 AP501은 우리나라의 5G 모델로만 출시를 했는데요 덕분에 AP가 살짝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거기에 6GB 램, 128GB의 저장 공간을 가지고 있고요 추가 SD 카드 슬롯을 통해서 무려 1TB까지나 확장이 가능하죠 사실 제가 5G 모델로만 출시를 했으니까 그럼 자급제를 구매해도 어? 알뜰 요금제, LTE 요금제 못 쓰는 거 아니야? 궁금해서 한번 알아보니까 다행히도 자급제는 3G를 쓰든 AT를 쓰든 상관없이 알뜰 요금제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이폰 11과 똑같이 A13 칩이 들어가 있고요 램은 3GB에 기본 64GB의 저장 공간을 가지고 있죠 금액을 추가하시면 128GB, 256GB까지 추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갤럭시가 용량 부분에서 가성비 깡패예요 제가 아이폰을 까고 싶어서 절대 못 까는 게 이 안쪽에 들어가 있는 A13 칩셋인데 와, 이건 진짜 써보시면 최적화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존하는 가장 최강 칩셋이 아이폰 SE에 탑재가 되어 있다 디스플레이 스펙은 AP501이 6.5인치 해상도는 1080x2400의 FHD 플러스 해상도를 가지고 있고요 슈퍼 아몰렐드 인피니티오 디스플레이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둘 다 최대 밝기로 해놨고요 색감 차이는 SE가 약간 노란색이고 갤럭시는 약간 파란색의 색감인데 둘 다 디스플레이의 밝기라든지 화질 전체적으로 충분히 볼만하고 만족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 색감 차이는 그냥 전기종 다 공통인 것 같아요 아이폰은 노란색이고 갤럭시는 파란색 개인차가 있겠지만 이건 사실 보는데 저는 전혀 불편함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익숙함의 차이라고 해야 할까요? 조금만 써보시면 둘 다 금방 적응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내 아이폰이 노래 썼나? 이러실 수도 있어요 확실히 확대를 하면 이렇게 꽉 찬 화면으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대화면, 크고 시원한 화면을 원해 게임만 있어도 솔직히 좀 더 큰 화면이 유리한 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큰 화면을 좋아하신다 하시면 A501이 훨씬 더 좋을 수 있습니다 SE의 경우는 훨씬 작죠 4.7인치의 16대 9b호를 가지고 있고요 해상도는 1334x750 레티나 HD 디스플레이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카메라입니다 허드 카메라가 탑재가 되어 있죠 123도 1200만 초광각 카메라 80도에 4800만 광각 카메라 라이브 포커스에 사용하는 500만 depth 카메라 특이한 거는 500만 화수의 접사 카메라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근접에서도 찍을 수 있는 렌즈가 들어 있어요 거기에 전면은 3200만 화순화되는 세이피 카메라가 들어가 있죠 그런데 아쉽게도 OIS라고 해서 손떨방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대신 슈퍼스테디로 그 기능을 보완하고 있죠 제가 사용하다 보니까 정말 아쉬운 점 하나를 발견했는데 바로 비디오 촬영 시에 60프레임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대로 아이폰 SE는 후면 카메라의 경우 4K 60프레임까지 지원이 되죠 단 전면은 아이폰 SE2도 HD 30프레임까지밖에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A501 경우에는 전면 카메라는 4K까지 지원이 됩니다 하지만 역시나 30프레임까지밖에 지원을 안 해요 솔직히 60프레임이 안 된다는 거는 굉장히 매우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아이폰 SE의 경우 1200만 후면 카메라, 700만의 전면 카메라 OIS라고 해서 손떨방도 지원하고 있죠 백문의 불혈견 영상과 사진 절감으로 한번 보고 가시죠 아이폰은 다양한 화각을 담을 수가 없는 게 약간 아쉽고요 A501은 초감각이 있는데 전환 시에 약간의 딜레이가 있어요 두 기기 모두 슬로우 모션, 타임레스, 파노라마 지원하고 있고요 A501의 경우 슈퍼 슬로우 모션과 야간 모드, 프로 모드에 놀라지 마세요 접사 모드까지 지원합니다 줌은 A501과 아이폰 SE 모두 디지털 줌을 지원하는데 8배 줌으로 A501이 좀 더 많이 당겨지는 모습이에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보시니까 어떠신가요? 지난 영상에서도 알려드렸지만 아이폰은 정말 제대로 된 카메라가 전, 후면에 하나씩 잘 달려있습니다 다시 한번 내 거 잘 달려있나 확인 한번 해봐야겠는데 그래서 결론은 촬영할 때 휴대성을 중시하시거나 이건 특히 제 개인적인 견해지만 셀피는 소다나 유라이크 같은 앱을 사용했을 때 아이폰 SE가 더 잘 나온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셀피가 중요시하신 분들은 아이폰 SE, 초감각 렌즈처럼 다양한 화각이나 야간 모드, 그리고 접사, 전면 4K 촬영 등 좀 더 높은 화소의 카메라를 원하시는 분들은 전 자신있게 AP501입니다 네 번째, 배터리 AP501이 4500mAh 아이폰 SE2가 1821mAh입니다 수치로만 봐도 2배가 훨씬 더 넘는 차이가 나죠 가격은 두 핸드폰 비슷하지만 배터리 성능 부분에 있어서 물리적으로도 차이는 극복할 수 없는 수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올데이 배터리가 필요하다 나는 배터리 용량 넉넉한 게 무조건 좋아 라고 하시면 AP501이 무조건 좋습니다 왜냐하면 4500mAh는 노트10 플러스보다도 무려 200mAh나 높은 수치니까요 제가 아이폰 영상마다 이 핸드폰은 투폰 쓰시거나 업무용폰 쓰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추천드린다고 한 이유도 제가 이 핸드폰을 계속 써보니까 배터리가 올데이로 쓰기에는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메인폰 하나로만 쓰고 싶다라고 하시면 저는 자신있게 AP501이에요 다만 나는 워낙 핸드폰도 잘 안 보고 출퇴근길에 가끔가다 유튜브 보고 그냥 웹서핑하고 회사에서 충전해도 되고 보조배터리로 들고 다니면서 충전해도 된다 라고 하시면 아이폰 SE가 딱히 불편한 건 없습니다 다섯 번째는 편의 기능이에요 어... 뭐 개인마다 차이가 있겠지만은 무조건 삼성이 편의는 좋다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에서 쓰기에 가장 편한 핸드폰은 단언컨대 삼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멀티태스킹, 삼성페이, 공인인증서라든지 여러 가지 호환성 부분에서 갤럭시가 너무나 편해요 물론 아이폰 생태계를 잘 구축하신 분이라면 아이폰이 훨씬 더 편할 겁니다 특히 애플페이가 우리나라에 아직까지도 안 들어온 걸 보면 삼성에서 막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로 삼성페이는 하지만 아이폰 SE가 AP501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바로 방수방진입니다 AP501은요 아쉽게도 방수방진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즉 외부 이미지 침투와 물에 굉장히 취약하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방수방진 안 돼도 나는 샤워하면서 유튜브 보고 단다고 하시는데 네 그거는 뭐 개인의 선택이니까 알아서 하시길 바랄게요 에라 모르겠다 두둥탁! AP501은요 게임 부스터 기능으로 배터리 사용량, 온도, 성능 등 세 가지 균형을 골고루 맞춰주는 기능이 있어서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도 좀 더 배터리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고요 삼성녹스로 강력한 보안 플랫폼이 탑재가 됐는데 사실 보안은 애플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은 기술 중에 하나니까 두 제품 다 보안은 굉장히 잘 돼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애플의 페이스 아이디와 터치 아이디는 정말로 거의 최고점을 찍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반응 속도도 물론이고요 인식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마 두 회사 제품을 둘 다 써보신 분들은 많이 공감하실 거예요 온스크린 지문 인식보다 아이폰 S의 홈버튼 터치 아이디 속도가 더 빠르고요 제가 느끼기에 얼굴 인식도 갤럭시보다 아이폰의 페이스 아이디가 인식률이 더 빨랐습니다 거기다가 삼성의 얼굴인식 경우에는 사진으로도 잠금 해제가 된다고 하니 약간은 좀 찜찜하긴 하죠 어쨌든 간 반응 속도에서는 아이폰이 정말 압승이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갤럭시도 충분히 사용하는데 불편함은 없어요 갤럭시가 90점이라면 아이폰이 100점 같은 그런 느낌이죠 마지막으로 이제 볼 건 가격이에요 가격은 정가 기준 AP501은 572,000원 아이폰 SE는 시작가가 55만원이지만 64기가 용량 굉장히 좀 부족하시죠 한 등급 위쪽인 128기가를 선택하셔야 되는데 62만원입니다 거기에 애플케어까지 등록하시겠다고요 그러면 10만 9천원이 더 추가가 됩니다 즉 아이폰 SE는 애플케어까지 같이 하시면 73만원 정도가 나오는 거죠 바로 제가 그렇게 구매했습니다 그래서 애플케어까지 같이 계산하시면 두 제품 다 가격적인 차이가 좀 더 나는 편이고요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한다면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한 달 두 달만 지나면 중고가 가격이 굉장히 빨리 빠집니다 그래서 흔히 성질하는 곳에 가시면 갤럭시 노트10 15만원 20만원 주고 샀다 얘기도 되게 많고요 뽐뿌나 빠삭해서 동향을 한번 살펴보시면 굉장히 그런 글이 많은데 솔직히 핸드폰이 급하신 분들이 그런 성질을 뚫기도 굉장히 어렵고 뽐뿌나 빠삭이나 그 절차가 굉장히 좀 까다로워요 그래서 아무나 못 들어오는 노스마방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안지는 오래됐는데 동향만 살피기 위해서 가끔가다 눈팅하는 정도거든요 그런데 딱 보기에도 되게 복잡하고 어렵고 좀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핸드폰 당장 급하신 분들은 뽐뿌나 빠삭을 그닥 추천해드리고 싶지 않아요 뽐뿌나 빠삭해서 가격만 보시고 테크놀한테 가셔서 발품을 팔아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리뷰 때문에 항상 정가 주고 사고 있죠 자 이렇게 5가지 키워드에 맞춰서 A551과 아이폰 SE를 만나보셨는데 어떠셨나요? 그래서 저에게 군이야 그럼 너는 어떤 제품 살 거야? 라고 물어보신다면 메인폰 하나만 쓴다고 하면 6.5인치 대화면 삼성페이와 높은 배터리 멀티태스킹까지 지원하는 A551을 선택할 거고요 투폰으로 쓴다 그러면 무조건 아이폰 SE2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노드10 플러스를 메인폰으로 쓰고 있고요 아이폰 SE를 업무용 폰으로 쓰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띠릭띠릭 알람쇼까지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요 전 또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전 품격 있는 인위의 고인TV의 고인이었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또 다음에 뵐게요 빠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